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주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높은 경지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복음 때문에 언약 때문에 능히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심의 믿어짐으로 이 말씀을 붙잡습니다 오나오나니 우리 교회 전체의 시간표가 이 시간표가 되었기 때문에 떨어진 말씀인 줄로 믿사오니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 모두 이 응답 속으로 다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방해하는 그 어떤 허감도 권세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래 박살내주시고 오히려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부분에도 답이 되고 성취되어지는 살아있는 하나님 주신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나를 수용했네 여러분 절대 안 잊어버리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로마서 14장 1절에서 12절 맞아요 원단 메시지를 서론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원단 메시지도 보통 때의 지금까지의 원단 메시지하고는 좀 다르죠 그죠 여러분 원단 메시지 계속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언약을 어떻게 해라 1강은 잡고 뭐 해라 기다려라 그랬죠 맞아요 1강 제목이 뭐예요 영원한 언약 기다려라 그랬죠 그런데 잡고 기다려라 잡고를 넣었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언약 기다려라 이러면 너무 막연한 게 들을 수 있어 우린 다 알지만 그래서 사실은 기다리는 것이 기다리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옛날에 기다리는 건 어떻게 기다렸어요 하도 안 되어지니까 어쩔 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있는 거야 그건 기다림이 아닌 거예요 기다림은 어떤 거지 오늘도 그 메시지 중에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 예화는 진짜 많이 써서 우리 유목사님이 초창기 때부터 그 시골 영동 교회 처음에 탁 갔는데 그때 그게 차가 제일 작은 차가 옛날에 옛날에 그 차가 이름 뭐죠 그거 굉장히 싸고 굉장히 작은 차 있어 하여튼 이름 모르겠네 근데 그것도 너무 오래 돼 가지고 이 차가 이제 거의 막 너덜너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장모님들이 새 차를 뽑은 거야 그때 새 차 뽑았다고 뽑은 게 그게 아마 쏘나타지 싶어요 내 생각에 뽑아 가지고 이제 내일 오늘 몇 시까지 갖다 주겠다 등록 다 해서 갖다 주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가지고 그 이제 마지막으로 운동을 하러 갔어 운동을 하고 차를 세워놓고 공원에 운동하고 나오는데 보니까 웬 여자가 후진하다가 그 목사님 그 차를 들이받아 버린 거예요 그래 문이 쑥 들어갔어 오늘 아마 그 예화에 얘기했어요 이 얘기를 쟤는 한 서른 분도 더 들었죠 그래 그 여자가 놀래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 전화 번호 달라 이거 내가 고쳐드리겠다 이러는데 아 괜찮습니다 가세요 아 괜찮아요 가세요 내일 폐차할 겁니다 말은 절대 안 했대요 그걸 보고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받을 것이 확실해 올 것이 확실해 그러면 애가 타요 안 타요 그게 진짜 기다림이야 우리 연애 해봤잖아요 오늘 데이트하게 돼 있어 약속돼 있어 난리나 아침부터 막 미용실 갔다가 목욕탕 갔다가 막 그걸 보고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막 이런다 아우 시간이 너무 안 간다 하면서 그걸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약기도를 계속 쓰시는 분들은 아마 느낄 거예요 매일매일은 아무 차이가 없어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보면요 내 영적 상태가요 굉장히 바뀌어 있어요 그때쯤 되면 걱정이라는 게 없어지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이전에는 금요철야 기도 가가지고 펑펑 울면서 기도하고 집에 와가지고 벌써 집으로 오는 길에 벌써 걱정돼가지고 두근반 세근반 난리야 그건 기다림이 아니지 그 말입니다 어약을 자꾸 기다려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뭐예요 누림이야 누림 무슨 말인지 알죠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뭐가 될까요 집중이 일어납니다 맞죠 언약기도도 쓰면 쓸수록 집중이 되잖아요 자 집중이 되면서 이 언약이 내가 잡은 그 언약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증거거리로 바뀌어 야 니 진짜 언약기도 써 봐 신기하다 그렇게 마음이 변할 수가 없어 증거거리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 다른 말로 작품이라고 한다 했어요 작품 그죠 벌써 우리 김정남 성도님 간증 듣고 내가 가슴이 뛰더라니까 옛날에 그 설레임 나 이거 다 잃어버렸네 내가 이러셨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 작품이 계속 쌓이는 거 자 보세요 응답 응답이 쌓이는 거예요 이거 작품입니다 이게 이제 자꾸 이렇게 쌓이잖아요 쌓이면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영적 유산으로 어딘가를 주고 있어 아멘이죠 여기에 내가 뭘 하게 된다 도전하게 되는 거예요 증거가 나오는데 입 다물고 있어집니까 여러분 옷을 싼 거를 사도 얘기하잖아 야 마이코 백화점 가봐 요새 지금 70% 세일해 하면서 이거 가면 어디 있어 근데 이렇게 응답이 자꾸 쌓이면은 당연히 누군가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보고 도전하라 그랬어요 도전 요게 1, 2, 3강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뭐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1강만 하고 있으면 돼 2강, 3강은 따라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 여기 메시지는요 서론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항상 3강 뭐 집회 3강 해도요 1강 서론이 결론이에요 항상 그래요 우리 강단 메시지도 그래요 서론이 결론이라고 자 이렇게 되면은 무슨 일이 된다고 했어요? 결국 내가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된다? 작품 인생이 된다 그래서요 작품 제가요 모르겠어 나중에 은영이가 커가지고 사춘기 지나고 하면서 얼마나 말썽꾸러기 에이 뭐야 그거 할지 나 그건 모르겠어 뭐 관계 없어 그래도 왜? 벌써 아 세상에 나 죽어서 천국 가서 볼 줄 알았는데 벌써 보고 있는 거야 출애국기 23,6절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그 아이한테서 요번에 그 시댁에 가가지고 완전히 히트 쳤대요 손주가 전부 다섯 명인데 시어머니 시어머니가 사모님이잖아요 은영이 하는 거 보고 놀래갖고 제일 꼬맹이가 아니지 은영이보다 하나 이제 걸음마 하는 둘째도 있긴 있더라고 참 그 작은 동서역에서 난 둘째 아들 그러니까 말하는 거며 행동하는 거며 전부 작품이야 작품 내가 보니까 무슨 이런 애가 있어 여러분 다 마찬가지라니까요 지금 그러면서 결국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마태복음 서론에서 중요하게 얘기하신 게 24장 26절 말세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록한 게 마태복음 24장인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리스도께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골방에 있다 무슨 소리를 해도 가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상세기 3장 15절이나 이 말씀이랑 똑같아 안 그래요? 보금은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고 내가 찾아가는 걸 보고 종교라 그래요 교회 하나님 믿어도 내가 기도를 안 했더니 이런 일 생겼다 우리 그런 식으로 믿었잖아 그걸 보고 종교라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눌리는 거지 착한 사람은 내 탓이고 약간 성깔 있는 사람은 나무 탓이야 그래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이 날에도 뭐 해라 했어요 이게 지금 예수님 제림 때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제림해 왔어 성경으로 보면 천사장의 나팔소류와 함께 공중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다 볼 수 있다 그랬어 그죠 그렇게 오신다 그랬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도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다 기도해야 되나 흰옷 입고 이때도 뭐 하라 했어요 이때도 언약 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건 그것뿐이에요 그쵸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작품의 인생은 응답이 쌓이면 작품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럼 응답은 무엇을 통해서 옵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응답이 와요 노 언약을 잡고 있으면 옵니다 그 언약 기도를 왜 그걸 팔이 아프도록 쓰냐 그 언약을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잘 안 잡히니까 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에 주신 올해 기도 제목을 얘기했죠 남미 성교를 위해서 백팀이 필요한데 특히 올해는 특히 올해는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기도하세요 남미 오천종족 있죠 이 말씀이 토요집회 메시지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오천종족 보금화를 위하여 시작하는 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모사님이 오천종족은 은행도 없고 소통도 안 되는 나라들이야 온주민 사는 곳 그런 데가 남미에 참 많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쪽에 있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남미 성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욕을 해야 돼요 또 뭐가 필요하다 미국을 위해서는 백개 교회와 같이 보금운동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제자 중심의 무슨 존도 시스템 존도 한마디로 집회해가지고 수만 명 영접시키고 거기서 피켓 들고 사진 찍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제자 중심의 존도라야 지속이 돼요 그 시스템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미 우리가 성교한 지가 지금 10년인데 이제는 우리 목사님이 일일이 안 뛰어다녀도 될 정도로 제자들이 제법 피임이 꾸려졌어 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잘 됐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이 사실 줌으로 제자들 제자 목사님들만 들어와가지고 줌으로 하는 성경공부팀이 많아요 다 합치면 한 몇백명 될걸요 지역 지역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올해 우리 교회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원단 그거 메시지였고요 자 그래가지고 오늘 첫 번째 해에 첫 번째 주간에 첫 해에 첫 새해 첫 주간에 수용이에요 수용 로마스 14장을 여러분이 꼭 읽어보시고 믿음이 연약한 자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자 채소를 먹을 수 있는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믿음에 따라서 말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 일을 감당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도와줘야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 대해서 절대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아니 장노님이 왜 저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장노님도 장노님이라고 다 안 똑같잖아요 사무도 이런 사무도 있다고요 이런 사무도 누가 나를 보고 사무를 하겠어요 근데 요새는 진짜 사무라는 소리도 많이 들어요 얼굴도 좀 바뀌었는가 봐 옛날에 비해서 딱 보고는 혹시 사무님이나 전도사님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 보니까 옛날에는 누가 봐도 영적 문제자로 다 봤거든요 그래서 그 말입니다 지금 수용이라는 거는 자 예수님은 저기 홈리스에다가 마약 중독자인 저 사람을 위해서도 왔어요 아멘이죠 여러분 저는 마약 중독은 아니었는데 술 중독이었어요 잠을 못 자가지고 그리고 막 이렇게 붓고 이러니까 이제 인효제를 못 쓰잖아요 인효제를 자꾸 쓰면 이게 양이 올라간대 이제 약 사니까 내를 인효제를 먹였는데 이러면 자꾸 심장 기능이 더 나빠지니까 그래 이제 그 이유가 심장 때문이다 이래가지고 술을 마시면 이게 이제 좀 빨리 몸이 석션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붓기가 이제 좀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 온 동네 사람 다 교회 다니는 거 다 아니까 그 동네에서는 못 사고 약국 문 닫고 오늘 별소리 다 나오네 온천장 차 몰고 가가지고 가방 들고 가가지고 거기다가 맥주 옛날에는 다 병맥주였잖아 그거 다 나와가지고 이야 처음에는 한자만 마시고도 소변이 나왔는데 술 자꾸 올라가고 인효제 자꾸 올라가고 이래 되더라고 그 약이 아니지 세상 모든 약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 문제를 고쳐야 되는데 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잠 자집니까 못 자요 30분밖에 못 자 그럼 눈이 빨갛고 눈 아래 막 모래 굴러가는 것 같아 더 힘들어 더 그런데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끝났죠 뭐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끝났어 그 앞에까지 하나님 그렇게 잘 믿었는데도 못 고쳤는데 그런 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왜 저래 이래 저래 그래 말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랩런터들 보면요 막 클 때 이 모양 저 모양 많잖아요 뭔 일들이 그렇거나 말거나 그 애들이 오히려 더 확실한 리더로 다 서 있어 지금 얼마나 감사한데 몰라 그런 얘기 할 이유가 없어 한마디로 그런 거예요 그런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돌아가셨다고 다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이 죽은 자와 산자의 주가 되려 함이니라 결론이에요 이 죽은 자와 산자는 무슨 뜻입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마귀에 심부름하는 자 죽은 자 그렇게 비교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모두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뭐를 먹든지 잘하니 못하니 모자라하니 이 날이 저날보다 낫니 그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수용해라라는 제목을 붙였죠 믿음이 연약한 자 여러분 믿음이 안 연약하면 실수해요 안 해요 절대 안 하지 믿음이 연약하니까 실수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연약한 자 또 심지어 죽은 자 산자 모두를 위해서 누가 죽으셨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어요 십자가 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끝났죠 만약에 예수님이 어떤 기준이 있어가지고 어떤 자를 위해서는 죽으시고 어떤 자를 위해서는 안 죽으셨다 버렸다 이러면 난 그런 예수님을 안 믿어요 맞잖아요 뭐 내하고 다른 게 뭐 있어 그 얘기에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디모데우서 4장 1절에서 2절 이 말씀은 여러분이 꼭 집에 가셔서 찾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하나님 앞 또 살아있는 자 죽은 자 산자 죽은 자를 누가 심판해요 심판하실 누구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그가 나타난다 누가 그렇죠 하나님과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을 붙였냐면 그가 나타날 거다 재림을 말합니다 지금 그렇죠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뭐한다 명한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로 치면 야 하늘 하늘과 땅 전부 다 걸고 뭐 이런 뜻인 거예요 그것보다 더 하지 사실 그렇게 명하는데 뭘 하라고요 2절에 말씀을 전파해라 이야 제가요 오늘 이걸 보면서 와 그러게 가슴이 뜨끔하더라고요 말씀을 전파하래 어떻게 때가 있거든 하고 몸이 아프면 하지 말고 그래 놨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저 권해라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 이게 알겠습니까 예 이 결론인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보세요 아까 지워버렸네 창세기 3장 15절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말씀 전파인 거예요 만약 그리 안 했으면 우리는 저 마귀새끼들 다 끝났어 그냥 예 그럼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말씀 전파예요 그런데 이걸 하는데 한마디로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수용할 수 있네 없네 말 돼요 안 돼요 수용 못할 것 있어요 없어요 도토리 키재기지 맞잖아요 그래서 그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심지어 무슨 예를 들었냐면 불신자도 머리가 잘 돌아가고 마음이 큰 자는 잘 산다고 그랬어 맞죠 모든 사람을 다 수용해가지고 하물며 하나님 자녀가 수용 못할 게 이체가 되겠냐 무엇으로 가능하다 했어요 수용은 오직 뭐로 가능하다 은약으로 가능한 거예요 무슨 은약이 뭐예요 여러분 그렇죠 끝났지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 죽어서 그럼 우리도 끝났어요 그게 맞지 그럼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입이라도 다 물고 있으면 돼 기분 나쁘면 그냥 억지로 참고 입이라도 다 물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은약으로 살고 도전해라 그랬어요 은약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 화가 진짜 날 때 그리스도 한번 불러보세요 나 정말 화나면 그래 했거든요 아 그래 금방 그 화가 깔아앉더라고 예 그러니까 이 화를 일으키고 수용 못하게 하고 하는 거는 비교하고 비판하게 하는 거는 누가 하는 짓이다 사탄이 하는 짓인 거예요 은영이가 요새 뭐 대답을 하면 어 어 이래 그래 은영아 그게 아니고 네네 이랬어 그랬더니 네 어 네 어 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걔 속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벌써 요래 해주기는 해주는데 그래도 지그 고집이 있잖아요 어 네 어 내가 탁 청색이 삼장이 느껴지더라고 이렇게 반항을 하는구나 요게 벌써 예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떻게 했겠어요 엄둘이 뽀치해가지고 옛날 우리 아이 키우듯이 그래 내가 되겠어요 야 요거 봐라 싶어가지고 은영아 주는 지 입으로 말하게 했지 그러니까 보지도 그리스도 뭐 이랬어 아이고 안 들리네 아니 지금 뭐라 그랬지 뭐 주는 가셨다고 내가 막 이랬어 어 왜 안 들리지 이렇게 샤 그랬더니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 고백 하게 한 거지 그러고 그랬더니 뭐 샤 웃어버리고 끝났잖아요 어른도 똑같아요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결론이 뭐였어요 내가 먼저 수용하면 예 어떻게 된다 내가 먼저 수용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하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뭘 받는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대요 아멘이죠 예 끝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 번 수용을 통해서 전체 사역도 특히 사역자들은 바꾼다 사람을 수용하는 자는 모든 막힌 문을 다 열어주신다 결론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그 말씀도 하셨죠 마태복음 몇 장이지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닫더라 다 내게로 오라 짐진 채로 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야 너 그거 고쳐 너는 안 되겠어 가봐 그래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이랬는데 하나님도 이랬는데 자 두 번째 뭐죠 작품 딱 간단합니다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고 사는 자 작품 인생대인데요 결론입니다 맞죠 그리스도 은약 안 잡고는 절대 안 돼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연예인들 보면 알잖아요 연예인 중에서도 꾸준히 아무 무탈하게 자식들도 잘 되고 하는 분들 보면 다 예수 믿는 사람이더라고 그 나머지는 좀 난리예요 엄청 벌고 엄청 뜨고 자살해 버리고 그냥 당하고 그냥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고 사는 자는 인생이 작품 인생 된다 그래서요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고 살면 뭐가 계속 돼요 응답이 계속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작품이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원단 이강에서도 작품이라고 했지만 그거 보고 응답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작품 인생의 출발이 뭐라 했어요 근데 작품 인생 되려면 출발이 뭐라 그랬어요 계속 네 계속 말씀을 들어야 된다 왜냐면요 말씀을 못 듣게 하고 하루 초 유튜브 드라마 그런 걸 보고 있는데 말씀을 못 듣게 하는 게 누가 해요 그렇죠 이 세상 풍속 따라가게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는 영적으로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사탄밥이야 그럼 뭐 말씀에 관심이 없다 그만큼 나는 사탄의 종로로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러면 사람에게서는 사탄의 작품이 나오지 맞죠 간단한 얘기예요 말씀을 자꾸 들으면 어떻게 되냐면 신기하게 말씀을 자꾸 듣다가 보면 이 말씀이 내한테 답이 돼요 답이 돼요 답 제가 요새 좀 아쉬운 게 뭐냐면 한국에 제가 있는 동안에는 계속 말씀 들었어 아무 할 일이 없으니까 거기서 너무 좋았어 여기 오니까요 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하루 종일 듣다가 점점 안 듣는 거야 그래가지고 허리가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걸어야 돼 걸으면서 이걸 또 듣기 시작하니까 잘 또 살아나더라고 그러려면 뭘 느꼈냐면 요만한 틈도 사단에게 내주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죠 금방 무너져요 답이 되잖아요 그래 되면은 이 답이 결국 내한테 뭐가 된다 언약이 되는 거예요 언약 여러분 이 언약은 그리스도 언약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요 말씀도 지금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라는 큰 언약 잡고 그 안에서 말씀을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와가지고 강단 말씀 붙잡고 뭐 다락방하고 또 소름하고 그게 전부 이거예요 이거 그러면 이제 요게 내한테 언약이 딱 되면 언약이 된 걸 보고 뭐라고 한다 했어요 집중이라 한 거예요 집중 아이들이 산만한 애들은 여러분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그 산만한 애들을 억지로 때리고 이러면 안 되고 계속 언약 고백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흑암의 역사거든 산만하다는 게 그렇게 되면 요것이 결국 나중에는 내한테 평생 언약으로 자리 잡을 수도 있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추레우기 20장 6절 말씀이 쑥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나는 그게 내한테 평생 언약이 된 거예요 자꾸만 그게 생각나는 거야 생각나면서 내가 아이고 그래도 우리 가문이 내 죽고 나면 난 천국 가갖고 아 그래도 우리 자손들이 은약 안에 있구나 이러고 내가 보겠네 이래 상상하면서 그걸 계속 생각을 했는데 보고 있는 거예요 이라고 해서 불 지른 게 아니라고요 불 지른 게 아니라고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 질렀다고 그죠 그러니까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나 굉장히 답됐어요 저한테 하나님은 살리는 것 중심이다 그랬어요 살리는 것 근데 살리는 게 뭐예요 뭐가 살려요 언약이 그죠 하나님은 언약 중심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그랬고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하신 일도 살리기 위해서예요 살리기 위해서 살릴 자가 없으니까 불 지른 거예요 맞죠 그럼 이 지구촌 전체에서 지금 0.1%가 있는데 이 0.1% 살릴 자도 없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 종치고 오시는 거지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 중심이다 잊지 마세요 살리는 것 중심이다 그럼 우리도 이런 눈으로 사람을 이런 마음으로 수용해라 그 말입니다 부족한 거 먼저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 안 돼요 그게 차단의 통로거든 항상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인생 작품을 정말로 보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거기에 제가 빨간 글씨로 썼어요 빨간 글씨로 줄 거 써요 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새해 첫 주간에 이렇게 큰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아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답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사오니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고 또 너무 지나치게 넘쳐 보이는 어떤 문제를 만나고 사람을 만나도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라는 기준으로 보고 그리스도 앞에 선 자세로 수용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한 해에 최고의 작품 인생이 온 가정마다 또 개개인 성도마다 응답으로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